안녕하세요. 여행전문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끔 과속도 하는데 과속단속카메라에 숨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속은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기준 매년 천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839건으로 사망자만 206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과속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정한 제한속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카메라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시속 320km 이하로 달리는 모든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카메라 자체가 과속을 감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도로 밑에 있는 센서를 통해 과속을 판단합니다. 직고정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부터 25m 앞 20에서 30m 간격으로 새겨진 숨은 센서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이 센서를 주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이후 첫번째 센서를 밟고 두번째 센서를 밟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 과속여부를 계산합니다. 두 차선의 간격이 10m라면 시속 100km로 달릴 때 0.36초가 걸립니다. 단속구간의 속도 제한이 100km라면 0.36초보다 빠르게 차가 지날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는 것입니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레이저를 활용해 과속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레이저는 1초에 약 400여개의 레이저를 차량이 반사시켜 돌아오는 시간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만약 측정된 값이 규정속도를 초과한다면 카메라가 빠르게 번호판을 찍습니다. 구간단속카메라도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같이 일정구간의 속도를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정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지점의 통과 시간을 측정해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구간에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통과하게 되면 단속이 걸립니다. 단속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 평균속도를 맞춘다 해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시작지점속도, 단속구간의 평균속도, 종료시점속도로 3번 단속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속차량이 단속카메라를 찍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속은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를 처합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 과속만 떠올리기 쉽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과속카메라는 저속주행 차량도 단속합니다. 저속주행은 과속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합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교통우름보다 약 시속 8km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 사고율이 10%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저속 차량은 다른 차량들의 급정지 혹은 정지를 유발합니다. 이 파장은 기다리던 차량 전체에 퍼져 교통체증의 주범이 됩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도로와 주차장 출입구 등의 카메라의 원리도 궁금합니다. 컴퓨터를 비유하면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주변 기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자체적으로는 숫자나 글자를 판독할 기능은 없지만 컴퓨터 본체의 CP, 하드디스크 등의 역할을 하는 차량 번호 인식 소프트웨어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가 찍은 차량의 전면은 하나의 그림일 뿐인데 이 그림에서 차량 번호를 추출하는 숨은 일꾼이 바로 차량 번호 인식 소프트웨어입니다.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 전송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진에서 서로 다른 색이 만나는 경계선 정보로 차량 번호를 알아냅니다. 경찰청의 교통 시스템에는 국내 모든 차량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사진만 찍는 기계로 보면 오산입니다.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와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렌즈를 장착하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5천만원에 이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